자 여러분들 유튜브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엉망진창 리뷰 15번째 시간 어 도미노 피자의 어 신메뉴 어 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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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의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게스트가 있어요 조금 더 공정한 리뷰를 위해서 어 어 트위치 닉네임 허우정맨 님을 모셨구요 자 피자가 좀 전에 도착을 했는데 식기 전에 빨리 맛있을 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오 오 오 미국에서 가장 많이 먹은 게 김조가탕 설렁탕 이면서 미국인인 척 하지마세요 자 비주얼 생긴게 이게 이게 그게 안좋아 컬러가 색조감이 안좋아서 색조감만 안좋은거야? 자 이거 왜이러지 화이트 밸런스가 안맞는데 실제로는 안이렇거든요 굉장히 맛있어 보이는데 여러분 저를 부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굉장히 썩어 보이는데 여러분들 당황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를 부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화이트 밸런스를 싸악 이렇게 해주면은 자 맛있어 보이죠 자 지금 뒤에거랑 배경이랑 크게 다르지 않죠 오 그쵸? 그래 오 굉장히 실물과 비슷한 색이 됐어요 화이트 밸런스 문제에요 자 자 여러분들 이거 절대 포샵이나 이런거 아니구요 자 화이트 밸런스 값만 만졌을 뿐입니다 자 그러므로 너 이거 어떻게 먹냐? 나? 나 아무렇게나 손으로 손으로 먹는데 자 그러면은 앞접시 하나 드릴까요? 굉장히 바라는게 많은 게스트인데 저 제로콜라 안먹는데 제로콜라가 왔네 제로콜라 왔어? 어 제로콜라인데? 제로콜라 라고? 어 어 네 우리 전 가져왔는데 형 뭔데? 맥콜 아 아C 하하하하하 자 근데 이게 종류가 이거 이쪽 부분을 드셔보시죠 뭐가 다른가요? 그러니까 고기 종류가 색깔이 하나는 빨간색이고 하나는 검정색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둘 다 있는 거 조각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저희 한 입씩 한번 먹어보도록 하죠 자 저는 먹는 모습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음 맛있다 음 괜찮아요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약간 그런 건 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비슷한 걸로 파파존스에 올미트 피자라고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약간 이런 비슷한 컨셉이에요 전부 다 고기 고기를 들어간 고기가 들어간 근데 파파존스 먹었을 때 처음에 딱 먹었을 때는 우와 이거 뭐야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거는 약간 그런 정도의 뭔가 임팩트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약간 달어 아 알자 단맛이 좀 강해 고기를 많이 올리고 단맛을 많이 올리는 게 정답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음 그래서 뭔가 치즈맛이 굉장히 죽었어요 음 치즈맛이 안나 응 치즈맛이 안나요 고기맛이 너무 세다 너무 세 약간 그 그 육포맛이 육포맛 어 그러네 그러네 육포맛이 되게 짜고 음 좀 그 맛이 세잖아요 그래서 그 맛이 되게 세 음 음 아니 육포맛이라고 육포의 그 질감이 아니라 식감이 아니라 육포맛 음 되게 세잖아요 세고 짜고 달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치즈맛이 잘 안나 음 음 약간 그런 질감이 있는 부분도 있어 그리고 육포맛이 질감이 있는 약간 그 음 고기가 음 음 지금 보시면은 보시면은 고기가 두 종류에요 지금 색깔이 잘 안보이는데 음 이게 빨간색이고 빨간색 고기가 있고 까만색 고기가 있어요 뭐가 다른지는 잘 모르겠어요 맛이 두 개가 지금 먹어보고 있는데 큰 차이는 없어요 일단 까만색은 소고기 같고 응 빨간색은? 빨간색은 음 음 음 빨간색이 좀 다르긴 하다 음 이 까만색이 아까 그 육포맛이야 이건 빨간색은 치킨이다 응응응응 아까 돼지고기는 없고 음 소고기랑 소고기의 어느 부분이라고 해야되지? 난 모르겠다 응 아무튼 소고기랑 작은 것 같아요 응 나머지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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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는 피자 맛입니다 피자 맛이고 고기가 없는 부분을 먹었을 때 그냥 피자 그리고 이 뭔가 이 마요네즈 그 마요네즈를 좀 많이 뿌린 느낌 응 소고기 그 부분이다 그 부분이다 그 곰탕 먹으면 나오는 얇게 쌓아서 나오는 그거 있잖아 응응응응응응응 냉면이나 그런 데 들어가는 그 고기지 그 부분이야 음 네 근데 뭐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뭔가 그 임팩트는 조금 부족하다 임팩트는 좀 부족하고 그리고 뭔가 그 고기만 있다 보니까 버섯도 있긴 있는데 이런 피자에 있던 그 피망이라든지 올리브 라든지 이런 다채로운 맛은 잘 없어요 응 그냥 고기 고기 근데 고기 다들 맛있잖아요 고기 단고기 응 맛있어 근데 약간 이맛 저맛 이맛 저맛 이맛 저맛 이런 맛은 아니에요 피자 피자에 응 미국에 알라스카에 굉장히 유명한 피자집이 하나 있거든요 응 근데 거기에도 이런 컨셉의 피자가 있어요 고기만 고기만 넣은 고기만 넣은 미트러버스 피자였나 뭐 이름이 그랬어 응 거기에 있는데 거기에는 네 가지 고기가 들어간 어 소고기 넣고 닭고기 넣고 그리고 돼지고기 넣고 그리고 아 베이컨 베이컨 해가지고 굉장히 고기 맛이 굉장히 다채롭게 나거든요 거기에 근데 어 그거보다 그니까 그건 굉장히 기름진데 응 이거는 고기가 좀 덜한 듯이 좀 들기름진 것 같은 느낌인데 응 그리고 그 미국에 있는 그거는 좀 짭니다 짜요 이건 이렇게 달지 이건 이건 짠맛은 없어요 지금 짠맛은 아까 그 약간의 짠맛 근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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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빨간 고기 파란 검은 고기 있다고 했는데 까만 고기를 지금 먹고 있는데 질깁니다 좀 질긴 게 있네 응응 되게 약간 유포 느낌 음 그니까 아까 부드러운 부위도 있었는데 응 그럼 또 다른 똑같은 이제 까만 고기를 먹었는데 좀 질긴 부분도 있어요 굉장히 오래 씹어야 되는 응 그런 게 있네요 근데 요즘 고기 이렇게 때려 넣었는데 밀가루랑 비자랑 이게 맛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음 그쵸 그냥 맛이 없진 않아요 괜찮아 전체적인 걸로 봤을 때는 그냥 대충은 맛있다 도우맛이요 도우맛은 그냥 빵이에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사실 도미노가 응 미국에서는 굉장히 싸거든요 응 아 이게 어디 거 미국 거요? 미국 거 도미노? 굉장히 싸구려 브랜드에요 싸구려 브랜드에서 입은 많고 돈은 없을 때 응 입은 많고 돈은 없을 때 그때 막 뭐 행사 같은 거여가지고 2달러에 라지피자 두 판 두 판 이런 거 있거든요 이런 거 막 하거든요 그럴 때 막 시키면 가성비는 오져요 나 방제도 안 바꿨다 근데 귀찮으니까 안 바꿀게요 그리고 지금 제가 갈릭 디핑 소스를 뿌려서 한번 먹어볼게요 응 역시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핫소스를 뿌려볼게요 이거 도미노 피자입니다 도미노 피자 핫소스 다 으 음 맛있는 그게? 음 아 소스들 쫌 괜찮네 음 보니까 그러니까 소스들 두개가 크게 다르진 않는데 그 뭔가 그 좀 단순했던 맛을 좀 살리는 그런건 있네요 소스를 좀 뿌려 먹으시길 바랍니다 괜찮네 소스 뿌려 먹으니까 이정도 들어있습니다 고기는 이정도 과하지는 않은데 적당해 너무 없지도 않고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음식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고기를 굉장히 인색해 고기 제공에 굉장히 인색한 편이에요 고기만 들어갔다 하면은 재료를 너무 아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중팔아 어째 컨텐츠랑 다르게 매우 정상적인 제품을 먹고 있구나 내 머리가 혼란하단다 아니 근데 제품은 제가 정하는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하는 거에요 이것도 여러분이 신청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리뷰를 하는 겁니다 음 그쵸 여러분이 정상적인 제품을 리뷰 신청하면은 정상적이 되고 아니면 비정상적이 되고 근데 이게 왜 제로 콜라로 준지 알 것 같아 이게 일반 콜라면 너무 달 것 같아 이게 피자가 어쨌든 단맛이 굉장히 베이스거든요 단맛이 굉장히 단맛과 고기의 식감으로 먹는 것 같은데 단맛과 고기의 식감으로 먹는 것 같은데 단맛과 고기의 식감으로 먹는 것 같은데 너네랑 먹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거 알아? 파란 카레 파란 카레 파란 카레 드래곤 퀘스트 카레 이런거 아 본 것 같아요 그거 다이어트용 카레잖아 네 아무튼 이게 제로 콜라랑 온게 괜찮은 것 같아요 먹는게 괜찮은 것 같아요 제로 콜라가 약간 콜라만 단독으로 마시면 좀 약간 익숙하지 않은 맛이라고 해야되나 그래서 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걸 같이 먹으면 거부감이 없어 제로 콜라를 별로 그렇게 선호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같이 먹으니까 뭔가 잘 맞는 것 같아 근데 나는 이거 뭐지? 그 무지방 우유나 제로 콜라나 난 큰 차이를 모르겠어 차이를 모르겠다고? 큰 차이를 모르겠다고 차이는 있지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그게 기본 맛을 막 뭔가 훼손시킬 만큼 뭔가 좀 단점이 있냐고 하면은 나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 무지방 우유나 제로 콜라나 다이어트 콜라나 나는 개인적으로 다이어트 붙은 건 다 맛없어 다이어트 콜라? 제로는 괜찮아 그러니까 고소한 맛이 없는데 그렇다고 제가 그 우유를 저는 만약에 우유 그러니까 어쨌든 지방은 좀 몸에 쌓이고 약간 좀 그러니까 굳이 굳이 먹자면은 그냥 무지방 우유를 먹을래요 둘 중 하나 고르라면 그냥 우유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우유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 우유 그 본연의 가치는 그대로라는 거죠 저한테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무지방 우유 무지방 우유가 좀 싱겁지 싱겁다고? 응응응응 가격 차이는 비슷하지 않나? 무지방 먹는 거 같은 짓이라고요? 왜? 아 무지방이 더 비싸요? 아닌데? 비슷했는데? 아 우리나라에선 좀 비싼가? 나 캐나다 있을 때는 나 무지방만 먹었거든 난 무지방이 더 싼 거를 기억하는데 미국에서는 응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무지방이 더 비싸대 건강해서 그런가? 근데 딱히 더 건강할까 그게? 모르겠다 지방 없으면 어쨌든 지방은 좀 안 좋은 그 인식이 있으니까 벌써 다 뜨신 건가요? 응 아니 이제 점수 매기려고 아 점수 매기려고 자 일단은 오늘 도미노 피자의 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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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를 리뷰해 해봤는데 일단 점수 매겨보겠습니다 비주얼 비주얼은 여기는 한국입니다 한국이 혼을 무시하지 말아 주십시오 무슨 상관이야 지방을 빼도 비싼 겁니다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게 어떤 지방을 빼는 노력을 했다 이거 아닌가 우리가 아 빼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더 비싸다 네 아무튼 제 앞에 점수가 제 점수고 뒤에 점수가 허우정맨 점수로 해가지고 저는 비주얼부터 따지면 저는 3점 드리겠습니다 비주얼 나쁘진 않아요 5점 만점인가요? 네 5점 만점 빨리해 아 나 하라고? 어 아 비주얼 어 비주얼 저는 4점 4점 저랑 다르게 약간 좀 후한데 비주얼 4점 자 지금 이미 우리가 먹고 나서 지금 보기 때문에 그렇지 만약에 배가 좀 고플 때 딱 보잖아 오우 오우 맛있겠다 약간 이런 느낌 나올 것 같아 저는 맛도 3점 드리겠습니다 맛 음 저는 맛 맛을 4점 4점 좀 후한데 맛있어 자 맛 4점 가격 가격은 저는 저는 1점 가격은 얼마인가요? 어 이거 해서 33,000원입니다 33,000원이요? 33,000원이요 0점 되나요? 0점 됩니다 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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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요 이건 누가 사준다고 해도 아 아 근데 그런건 있어요 제가 배달 시켜먹었고 오늘은 요기요에서 시켰는데 5,000원 할인은 됐어요 아 5,000원 할인 5,000원 할인되고 그 다음에 콜라 시키고 하니까 배달비 포함해가지고 하니까 딱 3만원 나왔어요 3만 9백원인가 나왔어요 제가 돈을 낸거 그러니까 내 돈이 빠져나간거는 3만 9백원이 빠져나갔어요 이거 다 해서 콜라까지 해서 0점이구요 0점 자 접근성 이거는 저는 뭐 4점 5점 5점 드리겠습니다 접근성은 뭐 5점 뭐 시켜먹을 수도 있고 아무때나 아무때나 재구매 재구매 의사 이거를 내가 피자를 먹고 싶을 때 내가 이 메뉴를 내가 먹게 될까 수많은 브랜드와 수많은 메뉴 중에서 이 가격을 내고 이걸 다시 먹게 될까 를 따졌을 때 저는 이거 1점 저도 1점 1점 오케이 1점 총평 총평을 하자면은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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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육포맛 치킨 아 육포맛 피자 라고 하겠습니다 음 저는 역시 피자는 한국에서 돈 주고 사먹으면 안된다 아 피자는 한국에서 돈 주고 먹으면 안된다 내 돈 주고 먹으면 안된다 내 돈 주고 먹으면 안된다 뭐 뭐 그렇게 하죠 아니 근데 이 돈 주면 훨씬 건강하면서 맛있는 맛이 있거나 조금 더 고퀄리티의 음식을 먹을 수 있거든 지금 두 명이서 먹는데도 어쨌든 3만원이면은 뭐 한 명에 15,000원짜리 메뉴를 먹는다고 하는 거니까 사실 이게 뭐 몸에 좋고 이런 건 없잖아 그냥 내 입 즐거우려고 먹는 건데 그쵸 그쵸 그럼 정크푸드를 이렇게나 좀 비싼 가격에 먹는 건 좀 아닌 거 같아 미국에서 먹어요 그러면? 미국에서 먹지 왜? 뭐가 달라? 싸니까 아 싸니까? 응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까지 였구요 자 다음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음 불닭 치약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끝 끝 끝 끝 examination 끝 끝 끝